민재, 김영건 선수 구상으로 선발로 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여야 하죠? 일단 영건형하고 민재하고는 같이 저 또한 하고 싶은데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나머지 선수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한테도 엄청 좋은 기회라는 욕도장을 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동기부여 같은 건 될 것 같아요? 좋다는 큰 동기부여를 하고 왔고 잘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번 2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좋다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월드컵 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에 가벼워야 남달랐으면 좋다고 합류하기 위해서 저는 월드컵 직전에 못 가게 되었는데 저도 너무 아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도 유럽에서 도전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잊으려고 노력했고 선수라면 더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 2년전 잘 준비해서 꼭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유럽에 가서 본인이 어떤 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 마인드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일단 템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많이 생장을 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더 선수들이 많이 유럽에 꼭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인드는 어떻게 좀 느꼈을까요? 일단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일단 부딪혀 보니까 그래도 축구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 또한 좀 긍정적이고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클린스밴 감독님께서 수비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죠? 일단 저번 주에 훈련을 하고 이번 주에 소집을 하게 됐는데 일단 좀 공격적인 축구를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전방으로 공을 좀 많이 보낼 수 있게 그런 플레이를 요구하셔가지고 좋다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김민재 선수도 없고 김영권 선수도 빠지고 그래서 역할이 중요해졌거든요. 본인만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공백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보여주고 싶습니까? 솔직하기 위해서 영광영하고 민재 선수는 대체할 선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저도 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장점은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. 일단 저 또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함께 득구팀 선수들과 함께 발맞추는 시간이 좀 많고 그래도 4년 일어난 시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저 또한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저 또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포르투갈 얘기도 하셨는데 김영학 공생후배 먼저 있었고 네네. 그래서 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일단 김영학 선수 함께 많이 하는 시간은 없었어요. 왜냐하면 김영학 선수가 20세 대표팀에 갔기 때문에 한 2, 3주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와이프와 좀 음식을 해줘서 좀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. 어제 훈련하면서 박기현 선수하고 호흡을 맞추는 걸 봤는데 좀 어떻게 잘 맞다고 생각하실까요? 박기현 선수나 아시다피시 잘하는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회복 훈련 선수가 많아가지고 같이 했는데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대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은 누구인가요?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요? 흥민영 아닐까요? 흥민영이 그래도 어린 선수 들어오면 장난도 많이 쳐주고 말도 많이 걸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박기현 선수나 새로 합격 맞춰야 되는 선수들이 경력이 되게 짧아요. A매치 아무래도 그래서 선수가 고참여서 어떤 얘기를 좀 호흡 맞추면서 해 주셨을까요? 일단 김지성 선수와 정승현 선수는 팀장 상무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그런 말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박기현 선수는 중앙 수비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박기현 선수의 성격은 좀 어떤가요? 약간 개성적인가요? 아니면 조티노 스타일인가요?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저번 주에 처음 보게 됐는데 저랑 얼굴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이가 좀 많은 줄 알았어요. 근데 뭐 어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개성도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몇 살 차이인가요? 한 일곱 살, 여덟 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0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94년생입니다. 겉 늙은 건가요? 박기현 선수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하하하. 감사합니다.